모닝 계란빵을 만들겠습니다. 모닝빵 4개를 준비해주세요. 모닝빵 윗부분에 칼을 이용하여 동그랗게 파내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눌러주세요. 베이컨 2개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자른 베이컨은 프라이팬에 기름없이 센불로 볶아주세요. 노릇해질 때까지 볶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계란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포크를 이용하여 노른자 윗부분을 터뜨려주세요. 노른자 위에 베이컨을 올리시면 됩니다. 전자렌지에 5분이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